그런 오도를 하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 조합의 장점이 버티기가 좋아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도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아! 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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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어택 타워 어택 SARSI ax 우린 일WaitAs sample 미니연들을 프로듀으시고 있어! 분위기가 어렵든 적을 처치 이루는 동안에 우리의 미니언들은 이루는 동안에 우리의 미니언들은 이루는 너무 센다 이루는 뭐 조템만 갖췄는데도 세네 우리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탑을 달려서 무조건 억제기를 까야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팀 낸 게임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같이 가죠 좀 기다렸다가 왜 굳이 딩거랑 소락하냐 둘 다 원딜이고 딩거에 포탑을 세워서 미드 터렛을 순식간에 밀어버려서 어쨌든 카브로 이거 카소스가 이렇게 크면 안된단 말이야 이게 원래 똥쟁이들이 좀 연구원들이 좀 똥쟁이들이 있어서 똥쟁이들만 아니었으면 카소스는 사실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멘붕을 멘붕을 당하는 어쨌든 똥쟁이들만 있어도 이긴다 원활이 뉴메타가 훌동하기 때문에 원활이 뉴메타가 훌동하기 때문에 코를 부리고 따라갔다 죽었어 뉴메타 전략의 오월함 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별의 힘으로 저게 억제기가 곧 질생산될 간다 영자들 간다 영자들 저게 억제기가 곧 질생산될 저게 억제기 다뮬 sup 왕계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시빌 스텍이다! 빨리 나도 눈빌릴 거 같아 우와 내 억제기에만 공격하고 억제기 때문에 이리 들어가는 거 봐 안 들어가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야, 나 좀만 버디야! 살았어. 진짜 버디야. 거인어린 디세계. 오모가보나라! 야, 이 미친놈. 아, 대단하다. 용이나 하나 먹자, 용. 네. 내가 갈 길은 명백하지요. 신즈드가 저렇게 템 가는 거를 랭게임에서 한 번 본 적은 있거든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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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네. 제가 당신을 용의합니다. 미겔리아가 집간팀이에요. 그래. 괜찮다. 좋은 생각이야. 두 베런. 바로 먹고. 바로 먹고. 쟤네도 여기 와드를 깔아야 할 시간이 없었어. 우리 개판이었기 때문에. 아, 못 잡는데. 틀이 없어. 포탑딜이다, 포탑딜. 포탑딜. 오, 포탑딜. 와우. 파이팅. 더Am师 Jam. part. раз. osgo. 하하하하하하. El. 아까! PINICI. E Carbon 또 리즈 또 시작해 리즈 또 시작했다 자고 또 또 또 똥마리 형님 태클 오 오 오 오 오 오 야아 하하하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뭐지 바로 먹고 이게 바로 조합의 차이죠 야 타워 없어 상대 좀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농성을 했어야 되네 야 이겼는데 이 게임 아 이기면 이겼는데 선아 이건지만 어떻게 해 본진 턴에서 다 밀어놨는데 아 네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방어 도착!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한번더! 하하하하 좋아! 부시! 아우 궁극기 0.1초 영점 1초 하하하하 네 네 저 둘러요 가자 발언도 없으니까 우리 역전당할 일이 없잖아 농성만 하면 되네 한쪽 라인에서 일단 억제기를 좀 밀어야 되는데 억제기 억제기요? 억제기를 다시 나와서 억제기를 밀어넣고 이렐 우와 이렐 괴물이라잉 억제기 뭉치자 뭉쳐야 돼 딩커 저거 8초 7초 6초 5초 4초 전 언제든지 텔 본인입니다 영구 소장님 자 아니 제대를 밖으로 끌어내고 딩커가 와드에 포털을 타서 가보시면 안 되나? 그렇지 그거 좋은 전략이지 고맙니다 2초 2초 7초 5초 6초 최애 정상 와 최애 6초 저거 say 3초 자 이거 이걸 요 으 어떻게 ㅋㅋㅋㅋㅋ 우리 원래 뭐 그러는 동안에 누가 뭐 억제기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니? ㅋ 여기 억제기 어쩌고저쩌고 아 ㅋ 아 리시 영평력이 없어 딜이 안나와 ㅋ ㅋㅋㅋㅋㅋㅋㅋ 오묵의 자벨 세계야 아 억제기 다 나왔잖아 이건 지겠는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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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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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아 소란카 2스택이야! 아 저쪽 소란카 2스택 오! 좋아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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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an 마음을 편하게 각은 좋다 아! 집에 왔겠는데? 일단 던져봐야지! 오! 있다 있다 있다! 아 빨라! 아 농겁기를 썼네 응 사냥개지 쓰고 폈다 한번 집중해볼까요 형제들? 이제 던지지 말고 이거 이기자 일단 집중해 보자 진짜 이거 와드로 백도워만 한 번 하면 돼? 백도워말고 그냥 한타를 이기면 안될까? 한타는 이기는건 불가능한가? 한타는 어려워 저쪽도 소라카가 있어 저거 20스텍이면 궁 때문에 힐 양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근데 우리가 백도워만 안될텐데 와드 하나만 깔면 육익이나 그래? 그래 와드 그럼 무슨 물건도 여기 와드로? 응 오케이 오하도 데미지 없다 하셔서 같은 마라 맞췄어요 오케이 내 지식아 싸우지마 싸우지마 백 백 백 백 백 저쪽 소라카 힐 때문에 20스텍이면 싸움이 아예 안돼 다이브를 말고 타워허그로 유도를 해야 돼 여의들이 풀어 영원한 소라카 지금 우리 코르키만 사귀면 되는데 그렇긴 하지 내가 아까 시빌스텍까지 잘 싸고 있었거든 나도 내가 아까 시빌스텍까지 잘 싸고 있었거든 나도 똥대는게 자꾸 던져올까 야 낭제 끌고 오면 어떡해 야 낭제 끌고 오면 어떡해 아 너머한 선치였어 어유 전쟁 책을 참치했습니다 이 장을 도전하길 수 없습니다 안대 코르키가 죽으면 안돼 저 Sarge 시간만 끄세요 죽지 말고 마음을 향내는 Light 갔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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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러 오케이 오! 무서워 소라카!! 무섭게 쫄지마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바나aks 구미 스즈니 으햌 하핳 나 헛받아 적지? 오늘의 교훈 단 하나의 똥도! 다시 보자! 꺼진 똥도 다시 보자! 41 대 58 지금 바론 깐 것 같은데 역시 역시 바론 아직 안 먹었죠? 너를 먹을 것 같은데 도망쳐 내가 1리터 백더고 백더고 불러가자 쭉 내려와 쭉 내려와 리진 내가 살려줄게 그냥 본진 넥서스 본진 넥서스 본진 넥서스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코르케 딜딜딜딜 내가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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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리터 아아 느꼈다 뭐야 순식간에 녹아버렸다 아악 왜 일로와 저기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가시죠 여기 숨어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소라카 너무 센데요? 저 미드 소라카 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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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돼 죽었죠 적에게 탈했습니다 흠 기다려봐 아 형 그게 먹을 때가 아니에요 형 형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방어 남겼어 여기에 워드를 받고 빠지죠 어느 한 명이 목숨 걸고 워드를 받고 아니 아니 가지마 가지마 안 가도 돼 지금은 괜찮아 왜냐면 지금 쟤네들이 우리가 백도어 가는 것만 무서워한단 말이야 다 괜찮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타이밍 잡고 바로 먹을 타이밍 있어 근데 우리가 바로를 먹는다고 해서 한테는 이길 수가 없었어 밑에서 리신이 살아 살아 죽지만만 하고 사라고 우리 먹지 먹지 지금 먹으면 안돼 리신한테 따라 붙는 거 확인하고 먹어야 돼 우리 어 지금 있잖아 안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어 와 아 이렇게 이렇게 구멍 주면 안되는데 더 아파 이거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다 오면 고 다 오면 고 지금은 싸워도 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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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리 아이고 저희는 저런 거 그냥 버리고 갑니다 어딜 가야죠 그냥 가야죠 그냥 가야죠 바로는 죽어 그냥 우린 달려야 합니다 제가 갈 길을 명확하죠 못 가게 방해해 보지 방해를 최대한 했어 어 어 어 안 돼 저희는 빼야죠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홀 아 아 또 죽었네 아 아 아쉽게 뭔가 손발이 안 맞아 아 리신 아 아 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연구원들 중에 말을 안 듣는 놈이 있으면 자 바로 잘라버려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들 테이프 얼마나 남았죠 나 동세형 동세형 50초 나 90초 50초 아 아 지웠어 아 아 하하하하 딜 충분해 x2 이게 뉴메타의 전략 핵심! 바론이 순삭이 가능합니다! 오오오 문제를 바론을 순삭해도 바론의 버프로 한타를 이길 수가 없으니 자 우리 이제 다 흩어진다 한타는 하지 않는다 하하하하 지금 형제들이여! 저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아니면 진짜 코르키만 지키기 위해서 한타 막 붙어버릴까? 한타는 이랬어 어차피 지금 그거 없잖아 수호천사야? 마지막 워드 한개는 여기도 왓 여기도 왓 어 무서워 그래 가! 리신 가! 내가 여기도 왓으로 보겠습니다 시간 최대한 끌어줘 나도 도착했어 근데 달달하게 지금 눈요리 어??ced기 억제기?x2 X2 아 느껴질 옥제기 예 Jordi 어! 적의 억제기를 파견했습니다 적은 전설적인데 어! 3개 다 부졌어 억제기 3개 박살내고 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엔 질거 같은데 에로엘 최초로 3억제기 밀고 질거 같은 느낌인데 우리 3억제기 두 번째 밀린거야 아니 3억제기 민적 처음이야 지금 아 그래요? 어 억제기 2개 계속 밀었었고 제가 백도어를 와드가 반짝반짝 와드가 있어 지금 하하하하하 신의 한수거든요 대포 아무도 없죠 나 있어 나 있어 나 온이야 리진 죽고 리진 죽고 아마 달릴거야 달릴거라고 가라 어 카드스 어디가니 카드스 왜 지키지? 카드스 와야지 어 시비를 가야빠졌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끝나겠는데 이거 우리 어떡하지 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수비야 되겠는데 끝나진 않을거에요 근데 수비하러 가야겠지 네 이제 이제 정말 한 끗차이 인데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야 또 분이야 아 답이 안보이는데 계속 기다리죠 기다려 인내심 가지고 고고 미니언들 다 모일때까지 믿음을 밀고 있으면 되요 우리보다 슈퍼미니언이 더 셀거 같을텐데 하하하하 슈퍼미니언 대밀이가 340인데 나오다 더 세네 나에게 시간은 15초만 나에게 허락해주시오 아니야 5초만 허락해줘 5초만 벌 hertz 뒤에 문도 카쥴스 어 mutually 어 너무 잼네 어 하하하 하하하 야 그냥 왜 다 거기서 안 싸우고 얘네 왜 돌아온거야 어쩔 수가 없네요 AI 미니언들하고 싸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아니아니 지금 빠지세요 지금 싸우면 안돼 우리 미니언들하고 같이 싸워서 못 이기면 답은 없어 얘네는 어쩌면 억쟁이 나올 때까지 수리할텐데 그 수비할 시간을 우리가 버텨보죠 뭘 버텨라 미니언들 뭉쳤을 때 같이 가야지 미니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테이크가 웜홉을 3개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보죠 싸우지 말고 시간만 끌어 시간만 끌어 시간만 끌어 여기 산타 지면 우리 게임 끝난다 시간만 시간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소라 강을 구하라 소장님을 구하라 안돼 안돼 앞전면 안돼 이렐리아 있다 이렐리아 있다 어 이렐리 무서워요 아 내가 목숨을 걸고 어 코르키 죽으면 여기서 게임 끝난다 저 궁 받았어요 아 졌어 미쳐 진짜 요리 K4 몇초 남았어요 그래 너네들 다 가 다 가 카소스 2대1 싸워 2대1 2대1로 잡아 4명 다 간다 아니다 이렐리아 둘 집에 온다 집에 간다 그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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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렐리아 소라카 집에 갔어 이렐리아 소라카 집에 갔어 오케이 무슨 경기가 50분 씩이라 하냐고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차단이 괜찮았어 근데 게임이 끝나겠는데 형님 저거 잡으러 가시죠 이거 억제기 저쪽에 대생선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민요리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이렇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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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아야 돼 시비를 잡아야 돼 어쨌든 게임을 이기고 보시죠 아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난 이기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아 연구원대를 이상한 애들을 섬유해가지고 아 연구원대를 이상한 애들을 섬유해가지고 하하하하 요리가 돼 니가 하하하하 니가 가라 하와이 하하하하 킬량보속 너 모두 쉬게 와아 아 으하 살려져 으 흐하 고가 흑쟁이 세기가 다 나왔어요 억쟁이 다 나왔어 아 정면! 바이키리 실패! 억쟁이 다 나왔어 이런게임이 난생처음이 됐어 야 우린 다 난생처음이야 시청자들도 처음이야 우리보다 처음이야 이런게임 50분이야 싸우지마 버텨봐 43킬 대 75킬이라고 타워상황은 너무 앞섰는데 너무 앞서게 우리 억쟁이 밀리는 순간 너무 앞선것도 아니야 정말 위를 써줬어 억쟁이가 지금 용이고 바론이고 다 무의미한데? 지금 용이고 바론이고 다 무의미한데? 좀 뒤로 오시죠 소장님 뒤로와서 타워 우아하게 잡나? 잡습니다 얍실하다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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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데스캡 뒷방! 코르기 뒷방! 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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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기 백돌! 코르기 백돌! 코르기 백돌! 와드 있다 와드 있다 애기들 라인 빼빼 빼빼 에티 아.. 넘어졌어 뺏어어 발언을 뺏은 건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억쟁이 밀고 형님 그게 뭔가 이상한 야! 뭐 어쨌든 밀어 밀어 억쟁이 밀어 억쟁이 밀어 뭐야 얘들아 얘들아 뭐야 밀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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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 카페는 문도가 몰려 억쟁이 억쟁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그렇다 게임 끝났어 거기 알고 있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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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어 기다려봐 10초 난 44초 히힛 너무 많이 들었어 17대스 했더니 억쟁이가 파괴되었 안돼 누구 마음대로 예능을 하라 그랬나 누구 마음대로 예능을 하라 그랬나 전 진지하게 했습니다 누구야 진지하게 하라 그랬다 딱 한명 멀쩡 4일 전 진지하게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앗 아 삼억짱이 밀어졌어 어떤 벌을 내려야되지? 이 똥쟁이 리신한테 누구 마음대로 AP 리신을 가 어떤 벌을 내려야되지 이거? 네 얘네 지금 딱 스타일보니까 또 딴거 같이 하잖아 또 딴게 탈놈이야 이게 랩캠에서 일했거든요 아깐 같이 대화하는데 일하더라고 오해가 아니 AP 리신이 말이 되는거야? 뭐 AP기에서 하나 스킬있다는데 뭐니 그게 방어 야 그럼 마법사의 관점 마법사의 신만 필요가 없었잖아 너무 잘하길래 그냥 실드만 쳐도 되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특포를 가려다가 특포를 갔었으면 됐잖아 갑자기 이 신 때문에 졌네요 아니 지금 뉴메타 연구소에 이 전략이 얼마나 훌륭한 전략인데 왜 AP 리신으로 망치냐고 아니 에이드 애니미야 무슨 근거가 있는 건데 방어 AP 개수 하나 때문에 AP를 가 하하하하 사먹쟁이를 밀고도 질 수 있다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무개념 똥은 치울 수가 없다라는 거 무개념 똥은 치울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에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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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아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이거 20분 만에 끝내는 20분에서 30분 사이에 그냥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방 끝낼 수 있겠지 게임 이거 제가 잘하는 게임을 하면 원래 벗의 그 억적이 부숴을 때 거의 끝나는 그러니깐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리신이 던지고 던지고 맞아 리치베인이어서 졌죠 리치베인이어서 진 것보다 왜 자꾸 들어가서 죽냐고 리치베인이면 방어로 살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던져서 죽고 죽고 해가지고 왜 네 좋아 일단은 다시 한번 뉴메타 같은 전략으로 할까요? 같은 전략으로 일단 같은 전략으로 한 세 판 정도는 해봐야 이게 진짜 쓸 수 있는 전략인지 저희가 이번에 한 경기는 세 판어치 정도의 게임 하하하하 이거 끊고 한 번 쉬었다가 아 좀 쉬었다가 하하하하 아 좀 쉬었다가 이 게임이 이거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이거? 저거 뭐 하루 종이에요 이것만 해도 미두소라까지 있는 것만 한 것 같은 그런 착시효과가 지금 하하하하 제가 한 게임만 한 거 맞나요 저희? 이거 정글 마이를 해도 사실은 되지 어차피 백도어 건물을 미는 데 있어서는 백도어 조합 하.. 백도어 조합 하.. 백도어 조합 아니 뉴메타 한 것은 좀 가다듬으면서 머리 생각 막 던지면 뉴메타가 안 된단 말이야 하하하하 이게 가능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잠시 쉬었다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얘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 번 여기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석희급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시 후에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오게요 그리고 제닉스 키보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제닉스 키보드 싸게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저희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까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나이스게임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나이스게임 홈페이지 나이스게임.tv를 입력하시고요 그럼 저희 뉴메타 형수 닫고 리그오브레전드 들어가서 저희 자유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데니스 키보드 할인 이벤트 그러면 이 그림을 클릭하시면 지금 9만8천원짜리는 7만9천원에 이렇게 사실 수 있다는 거 이 키감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콩보드 바로 시원하게 여러분 많이 사주십시오 원래 이게 십몇만원짜리였다가 여기 옆에 있는 이 USB 이 단자 기능이 빠지고 보급형 보급형 기계식 이 모드 9만8천원에 7만9천원에 모신다는 점 여러분들 많이 사주셔야 우리가 뉴메타 연구소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 많이 사주십시오 이래서 끝나지 않죠 우리 한 100개 팔면 제닉스에서 우리한테 보너스 줄 수도 있어 10년간기 아가씨도 몰라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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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